2006년 3월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기 1번 볼까요? 여러분 리사이클 얘들아 리사이클이란 단어 알아두세요. 얘가 재활용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1번에 동사에다가 이디가 붙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는 과거 분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 우리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리사이클드가 형용사면 뒤에 명사인 페이퍼를 꾸며주는 거죠. 얘들아 종이가 스스로 손발이 달려가지고 재활용합니까? 그럼 참 좋겠다면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는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에 형용사로서 명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2번 볼게요. 여러분 2번에 some cities가 주어예요. 맞니? 그리고 난 다음에 have trained가 동사입니다. 자 이거 시티에 s 붙었으니까 복수형이라 해지 안 쓴 것도 잘 썼고 해지가 아니지. 그리고 트레인에다가 이디 붙었죠. 자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몇몇의 도시가 훈련시켜요. 자 누구를? 그 도시의 시민들을. 그 새들아 train, 목적어,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떴어요. 얘를 목적격 보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 하도록 훈련시키다예요. 그럼 시민들이 뭐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시민들이 to separate garbage. garbage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분리시키도록 훈련시킨다. 어때요? 말 괜찮죠? 그쵸?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안 하면 뭐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번에 3번을 볼 건데요. 3번에 너네 is keeping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ving 현재 진행형 뭐 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왜? 종이가 얘들아 주어가 종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어를 보고 동사 고를 때 동사 판단해야 되는 거 3가지거든. 시제, 시간, 그리고 수일치, 그리고 마지막 태예요. 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지셔야 돼요. 얘를 보고서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수동도 따져야죠. 그럼 수동은 못 써야 돼. is kept, 이거까지를 머릿속에다가 생각하시면서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종이가요. 분리되게 유지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됐니?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써요? kept 써야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현재 진행형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아 능동이구나. 그럼 수동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면 됩니까? 플라스틱, 메탈, 앤, 페이퍼. 이게 주어예요. 자 얘들아 얘네가 주어니까 얼 쓰는 거 이상하지 않아? 3번과 4번은 결국 문제 푸는 건 똑같은 유형인 거야. 똑같은 요령으로 푸는 거지. 자 얘 지금 수동이잖아. 그쵸? 그럼 너희는 무슨 생각해? 얼 하고 난 다음에 테이킹 생각해 보는 거야. 결국 3번, 4번과 무슨 문제? 차이가 있겠니? 그치? 자 근데 중요한 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종이나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페셜 센터, for recycling. 이거는 재활용을 위해서 알았죠? 전면구입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특별한 센터로 데려가지는 거지. 얘네들이 막 자동차 끌고 가면서 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서 얘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thema.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yes